욕만행 전세버스 부산 거쳐 순천 거쳐 섬진강 물 맑은 유곡나루 아이스박스 들고 허리 차는 고무장화신 끈어잡이 나온 일본 관광객들 3박 4일 풀코스에 욕만행이란다 아하 초가지붕으로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 신선하게 떠지는 박꽃 넝쿨 바라보며 네 이빠나무 노데스네 네 이빠나무 노데스네 깨스 불에 은어 소금 부위 혓바닥 살이 살살 굴리면서 신간센 왕복 기차값이면 조선 관광 다 끝난단다 욕만행이란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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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초가지붕으로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 신선하게 터지는 박꽃 넝쿨 바라보며 닛바나모 노데스네 낚싯대 접고 고무자마 벗고 순천의 특급 호텔 사우나에 몸풀면 긴 밤 내내 미끈한 풋간 시내들 서비스 한번 볼만한데 환갑내길 본 관광객들 식사 대접받고 그저 아이스박스 가득가득 등살 푸른 섬진강 그 맑은 몸값이 육만행이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불 나리나리라 바닥에 고향은 꽃피는 산불